파인애플 예 마시멜로 치킨템더 아베야 가이앨 암 워터 빙동빙동 아이유 아이유 어? 안녕하세요.겠습니다. 아우조사 마크치를 해내게 This magic moment 네, 들어오세요. 야, 안녕하세요. 고경수 씨. 아우, 고경수 씨, 안녕하세요. 많은 분들이 저희가 같은 앵글에 잡혔다는 그것만으로도 신기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 아스타운의 인터랙션 엔드의 엑소는 서브랜드, 이마 희나테. 친하다고 하면은 엄청 놀라요. 너무 다르니까. 약간 신사와 망나니? 팬분들 사이에서 예상 밖의 행동으로써 도른자, 경수로 와, 어떤 거를 모르겠네, 지금. 네, 막 마이크 뺏을 때 가서 하드라악!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원래 저인데? 평소에 이 경우 씨가 되게 와이드래요. 말 툭, 툭 하고 앉으셔서 툭 잘한다. 근데 그리고 경수님이 요즘 시작됐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1화 나왔죠, 지금. 맞아요. 네. 어떤 게요? 진검순구요. 이런 거 나왔다고? 1화 이제 나오잖아요. 네, 편집해 주시고. 저 티저 다 봤습니다. 티저 두 개 나오지 않았나요? 티저 한 네 개. 아. 몇 분짜리 보셨어요, 몇 분짜리? 저 2분짜리. 와, 엎지른 다음에. 누구야? 표정 하나로 지금 하고 계시는 역할을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? 이거 뭐 할까요? 1번 카메라. 여러 가지 경수 씨의 매력이 있지만 경수 씨가 돋보인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SM엔터테인먼트 내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그 스젤레라고 근데 그 스젤레가 경수 씨래요. 그래요? 근데 거기에서 제가 단연 으뜸으로 하는 게 진짜 제가 본 공주 중에 제일 예뻐요. 예를 들어서 엑소 20주년이나 콘서트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. 이때를 재현해 달라고 하면 하실 의향이 있나요? 입을 수 있어요, 입을 수 있어요. 어떤 창의력 넘치는 분께서 하의까지 만들어 주셨어요. 소감 한 말씀. 진짜 최악이네요. 다음 찍을 영화 시사에 관해서 그냥 현찰로 100억을 주면 저걸 입고 나타난다. 아니 어디봐. 200억. 아니. 300억. 얼마를 줘도 안 돼요. 얼마를 줘도. 500억. 안 돼요. 천억. 진짜로. 왜 SNS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왜 이렇게 적나요? 그냥 못 해요. 제 핸드폰에는 제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. 제 핸드폰에는 있잖아요. 제가 경수 씨 어떤 사진을 가지고 있냐면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여기 제가 저 비니하고 액세서리를 하고 갔었어요. 아 이거 경수가 하면 진짜 귀엽겠다 해서 이거 한번 해버렸다니 이러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. 근데 진짜 귀여워요. 근데 지금 저만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경수한테 혹시 이거 관계되는데 안 돼요. 요즘에 이 하트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파생되고 있어요. 경수 씨 이제 하트 같은 거 혹시 꽈배기 하트. 우와. 이거예요. 이렇게요? 네. 하트가 안 되는데? 나 교정 좀 해줄래? 엄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엄지를 이렇게 고경수. 띠오. Zico. Peace.